세상 어디에도 없던 상상같도 없던 신개념 마술 보라요티 매직 호와이 이 만주 어마어마합니다. 정말 세계 최고의 쇼핑 비주얼 오쌤 추위를 날려버린 무서운 마술이 모두 모였다. 한겨울에 펼쳐지는 매직홀 공포특집 벤스페리와 매직프렌스의 무시무시한 마술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. 매직프렌스의 재간둥이 번개손 마술사 김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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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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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! 오 진짜! 아 저기 돈 나갈! 아 저기! 아 저기 돈 나갈! 아 돈을 돈을! 아! 돈을 달라고 계속 뛰게!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! 스크레이지에 돈이! 자 돈을 꺼냅니다! 스크레이지에! 아 돈을 그냥 더 달라고 하는거군요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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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루지의 손을 만지려면 스크루지의 영혼의 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장갑을 껴야 됩니다. 아 그래요? 지금부터 스크루지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? 가위바위보 가능합니다. 아 진짜로? 가위바위보? 아 이것도 신기한데 스크루지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. 가위바위보 했더니 바로 이걸 냈는데 결과가 전달됐습니다. 과연 김현준 마술서에 스크루지의 손 마술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최고의 심박수는 아 어떡해 돈부채가 나왔을 때 돈 돈 돈 돈이 나왔을 때 최고의 심박수 구지성씨 참고로 이거는 마술용으로 사용하는 가짜 지폐입니다. 여기는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져 있고요. 아 그러네요. 야 이런 거 없군요 구지성씨 네? 돈이면 되는거야 그죠 돈 네 최고의 심박수는 85 89 잘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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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know 좋아 disabled 이어가алось 안녕 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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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